좌표 북위 36도 59분 56초 동경 128도 41분 15초 북위 36.9988527도 동경 128.6874968도 36.9988527 128.6874968 다른 뜻에 대해서는 부석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부석사는 신라 문무대왕 16년의 의상이 왕명을 받아 세운 화엄종 사찰로서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있다. 부석사는 특히 의상이 화엄의 큰 가르침을 베풀던 곳으로 의상을 부석존자 라하고 그가 창시한 화엄종을 부석종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1372년에 주지가 된 원흥국사에 의해 많은 건물들이 다시 세워졌다. 몇 안 되는 고려시대 건축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이 유명하다. 무량수전 외에도 부석사에 많은 문화재들이 존재한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의상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를 흥모한 여인 선묘가 용으로 변해 의상이 신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했고 절터까지 따라와서 절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본래 이 절터에는 사교의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의상이 이곳에 절을 세우려고 하자 선묘가 무거운 바위를 사교의 무리들의 머리 위로 띄워 이곳에 절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무량수전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선묘가 띄웠던 바위이며 아직도 떠있다고 한다. 신라 문무대왕 일련 의상대사가 화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에 갔을 때 의상대사를 연모한 선묘라는 여인이 있었다. 의상대사는 중국 장안에 있는 종남산 지상사의 지엄삼장에게서 10년간 화음의 도리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은 후 귀국길에 올랐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선묘가 부두로 달려갔을 때 대사가 탄 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선묘는 바다에 몸을 던져 용으로 변신하여 의상대사가 탄 배를 호위하여 무사히 귀국하게 하였다. 그 후 의상대사가 화음의 도리를 널리 펴기 위하여 왕묘으로 이곳 봉황산 기슭에 절을 지으려고 할 때 이곳에 살고 있던 많은 이교도들이 방해하였다. 이때 선묘 신용이 바위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기적을 보여 이교도를 물리쳤다. 그리하여 이 도를 부석이라 불렸으며 사찰 이름을 부석사라 불렀다고 한다. 그 후 선묘 신용은 부석사를 지키기 위해 성용으로 변신하여 무량수전 뜰 아래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조선 영조 때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위아래 바위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 줄을 넣어 당기면 걸림없이 드나들어 떠있는 돌임을 알 수 있다. 라고 적고 있다. 1376년에 중수된 목조 건축물로 대한민국의 국보 제18호이다. 고려시대의 법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안양로 안양로는 무량수전 앞마당 끝에 위치한 누각이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팔짝 지붕 건물이다. 건물의 위쪽, 아래쪽 편액이 다르다. 난간 아랫부분의 편액은 안양문, 위층 마당 쪽은 안양로 라고 씌어 있다. 문과 누각의 두 가지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극락이란 뜻을 가진 안양, 위 안양문은 극락세계에 이르는 입구를 상징한다. 고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면 극락인 무량수전이 위치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안양로에서 바라보는 소백의 경치를 시문으로 남겼고, 누각 내부에 시문현판이 담겨 있다. 2층 공포와 공포 사이로 여러 개의 금색불상이 가부자를 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선묘각, 선묘각은 무량수전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고, 의상조사의 창건 설화와 관련된 선묘라는 인물을 모신 건물이다. 정면과 측면이 각각 한 칸 규모의 맞배집이지만, 가구의 방식이나 부재를 다듬은 걸 보아 최근의 건물인 듯하다. 안에는 1975년에 그려진 선묘의 영정이 걸려 있다. 조사당은 무량수전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한다. 의상과 역대 조사를 기리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19호다. 취연함 취연함은 조사당 동쪽 바로 옆에 있다. 1997년도에 복원되어 2002년까지 선원으로 활용되다 현재 부석사 산내암자로서 쓰이고 있다. 응진전 응진전 무량수전 영역의 북편 위쪽에 떨어져 위치해 있다. 자인당과 함께 거의 일렬로 남향하여 일곽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응진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을 모신 정각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입공개 맞배집으로 1976년에 번화 보수하였다. 이 건물의 공포에서 20세기 초에 유행한 장식적인 입공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는 내부에 석고로 만든 석가삼존불과 고졸한 16나한상이 안치되어 있다. 자인당 자인당은 선방의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로 부석사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폐사지에서 옮겨온 석부를 이곳에 이안했다. 자인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이다. 공포가 건물 규모에 비하여 너무 크고 측벽에 여러가지 형태의 옛 부재가 섞여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경에 해체 부재를 재사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실내에는 석조삼존렬의 좌상을 모셨는데 가운데는 석가열에이고 좌우는 비로자나불이다. 다나각 다나각은 최근 새 지어진 것으로 응진전 뒤쪽에 위치한다. 다나각의 다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사리를 얻기 위하여 목불을 쪼개 뗐다는 다나소불의 고사로 유명한 중국 육조시대의 다나 천연 선사를 모신 것이라면 선종과 연관이 있는 정각이다. 그러기에 도량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선방 근처에 지었는지도 모른다. 범종로 범종로는 구조는 누각식 문으로 2층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이루어졌다. 위에는 현재 종이 없고 북과 모거가 걸려있다. 지붕은 정면 부분이 팔짝 지붕의 측면인 합각, 뒷부분이 맞배 지붕이 측면인 박공 부분이다. 2층 뒤쪽 가운데 한 칸을 뚫어 밑에 계단을 세워 안양문이랑 향하게 하였다. 선열 땅은 범종각과 안양루 사이에 위치하며 스님들이 거쳐하는 요사체로 이용되고 있다. 응양각 응양각은 취어남 앞에 위치하며 원래는 강원 건물이었다.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계단 오른쪽에 위치했었는데 통로와 너무 인접하여 1980년 철거하고 뒤로 물려서 신축하였다.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이 입공개 맞배 집으로 최근 전면에 마루를 달았다. 삼성각 삼성각은 칠성, 독성, 산신을 한 곳에 모신 정각으로 무량수전 서쪽 석축 아래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축하전이라 불렀는데 영조 때 대비해 원당으로 지은 건물이라 한다. 1979년의 부수 때까지는 원각전이라 하였고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을 모셨었다. 종각은 범종을 보관하는 건물로 1980년의 보수공사 이후 신축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입공개 맞배 집으로 기둥만 세우고 기둥 사이는 홍살로 막았다. 석단 단간지주 석등 3층 석탑은 신래대의 것이고 무량수전과 조사당은 고려대의 건축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